이번 시간은 삼각함수, 삼각함수와 그래프에 대해 학습하겠습니다. 먼저 학습의 포인트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. 함수 fx가 fx는 sinx와 같이 sinx, cosx, tanx의 삼각함수를 포함할 때 fx는 x의 삼각함수입니다. 삼각함수는 다양한 그래프로 존재하고 이번 학습에서는 y는 sinx라는 그래프에 대해서 학습하겠습니다. 주기는 2π이고 정의역은 실수 전체, 치역은 y는 마이너스 1 이상 1 이하입니다. 그래프는 원점에 대하여 대칭이고, fx는 sinx는 기함수입니다. 그럼 연습문제를 풀어볼까요? 일시정지 버튼을 누르고 연습문제를 풀어보세요. 다 푼 뒤에는 재생 버튼을 눌러 정답을 확인해 보세요. 그럼 정답을 확인해 볼까요? 1번의 정답은 fx는 마이너스 1 이상이고, 1 이하입니다. 그리고 2번의 정답은 원점 대칭 기함수입니다. 모두 잘 풀었나요? 마지막으로 오늘의 학습 정리입니다. 함수 fx가 fx는 sinx와 같이 sinx, cosx, tanx의 삼각함수를 포함할 때 fx는 x의 삼각함수입니다. 삼각함수는 다양한 그래프로 존재하고, 이번 학습에서는 y는 sinx라는 그래프에 대해 학습하겠습니다. 주기는 2π이고, 정의역은 실수 전체, 치역은 y는 마이너스 1 이상 1 이하입니다. 그래프는 원점에 대하여 대칭이고, fx는 sinx는 기함수입니다. 이것으로 오늘의 학습을 마치겠습니다. 받아봤습니다. 받아 вес에 학습은 받아봤습니다. 금고하